네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코너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 좋은지 이제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듣는데 좀 숙연해집니다. 오늘 좋은 얘기들이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주문지가 나와가지고 어제 마지막에 프로야구 키움 얘기 막 하려다가 어차피 이제 결론 나니까 내일 전해드릴게요 했잖아요. 그 결론. 안 났습니다. 안 났어요? 네. 앞서 이 시간에 전해드렸잖아요. 키움 허민 이사회 의장의 구단 사유화 논란. 팀 선수들 데리고 야구 놀이한다. 지난해 6월 2군 훈련장에서 본인이 마운드에 서서 연습 투구를 막 하고 선수들 직접 세워놓고 막 피칭하고 그런 거. 영상이 고스란히 타사 방송국에 방송이 되면서 갑질 논란을 일으켰었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걸 누가 찍었고 누가 방송사에 제보해서 이게 왜 알려졌는지 색출. 네. 내부적으로 알아보는 거죠. 이른바 색출한. 그렇죠. 그 과정에서 팬 사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cctv 보니까 어떤 사람이 찍은지 확인을 했는데 그게 팬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팬인데. 네. 그래서 베테랑 스타 선수 이제는 은퇴한 이태근 선수한테 영상 찍은 팬한테 언론사 제보 왜 했는지 알아봐라. 야 니 팬이니까 니가 좀 알아와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요? 네. 그러면서 허민 의장이 화가 많이 나셨다. 뭐 이랬대요. 그중에 일부는 녹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근 선수는 좀 참다가 키움 구단 또 관계자에 대해서 징계 요구서를 제출을 한 겁니다. 이제 키움 같은 경우는 그 촬영된 장소가 일반인이 올 수 없는 출입 금지 구역이라서 보안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cctv를 본 거지. 이른바 뭐 색출이나 사찰이나 뭐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그 팬에게 우리가 직접 뭐 위해를 가한다거나 뭐 니가 왜 했냐라거나 압박을 한 것도 안 했다. 네. 이태근 선수한테 물어본 것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봤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한 거예요. 네. 해명이 그렇게. 좀 궁색한가요? 궁색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kbo도 고민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요. 상벌이가 열렸는데 그제 결관한다고 했다가 어제 결관한다고 했다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네. 보고 이제 결론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보고를 받은 kbo 정훈찬 총재가 상벌이 징계 보고서 보고서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장고에 들어갔다. 네. 오는 31일 날 이달 올해까지만 이제 임기예요. 임기가 끝나는데 사안이 너무 중대하잖아요. 몇 시밖에 안 남았는데? 네.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일각에서는 또 상벌이는 일단 뭐 법률가 그러니까 법조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구팬들이 봤을 때 헐 어떻게 팬을 사찰해? 뭐 야구 놀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 이 공분. 늘 전혀 그 처벌 수위에 담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무 손방망이라서 좀 장고가 길어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kbo는 지난 3월에도 히어로즈 이장석 전 대표가 옥중 경영한다. 사실 비선실세다. 뭐 이런 의혹 가지고 조사했는데. 그래요. 벌금 2천만 원 때렸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손방망이다.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오늘 아니면 더 늦어진다면 다음 주에 나올 건데 주목이 듭니다. 그렇군요. 정은찬 총재가 또 이번에도 혹시 손방망이 처벌. 네. 신안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동안 상황 보니까. 몇 값 폭행 이른바 최철원 아이스하키협회 회장 당선인인데 취임 되겠습니까? 눈치 작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뀐 건 사실 없어요. 아이스하키협회 회장 선거 지난 17일 최철원 M&M 대표가 당선이 됐고 대한체육회에서 오케이 인준을 받으면 이제 회장의 취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론 반응이 너무 냉담하잖아요. 그리고 어제는 정치권에서 이른바 최철원 금지법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 반사회적 비윤리적 행위로 형사처벌 받은 사람은 앞으로 체육단체장이 될 수 없다. 이 내용이 골자예요. 이게 근데 혹시 통과된다고 해도 공포하고 시행 거치고 하면 최철원 당선인이 취임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소급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청원도 하고 국회 차원에서 반대결연을 채택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회 규정을 보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사회적 무리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게요.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맥가 폭행 같은 경우는 일단 사회적 무리는 분명하죠. 화물차 기사를 때리고 돈을 2천만 원 준 거니까요. 보면 최태원 SK 회장 같은 경우는 500억 회사 돈 횡령 혐의로 징역 4년 받았습니다. 물론 특별사면 됐습니다만 그 기간 내내 지금도 핸드볼협회 회장입니다. 또 이기흥 현재 체육회장 겸 IOC 위원도 횡령으로 역시 과거 실형을 살았고요. 이번에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장영달 전 민주당 의원도 문재인 당시 후보 사전선거 운동 혐의로 벌금 500만 원 받았고요. 그 이전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또 무고죄 이런 걸로 법정 구속된 전력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사회적 무리가 아닐까요? 사회적 무리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철원을 앉혀라. 저는 이런 말을 하려는 건 아닌데. 체육계에 정말 쇄신이나 물갈이를 원한다면 사회적 무리. 이런 모호한 기준 말고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내 편에는 이건 무리가 아니고 저폭행은 무리고 이렇게 하는 이중잣대나 내로남불 이런 건 좀 별로다. 저는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직 상실을 하는 거 보면 벌금 100만 원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규정하면 될 텐데. 알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이게 계속 저도 알고 있는데 물어보려니까 그렇네요. 배꼭골 계속 내고 있는데. 9수입니다. 배꼭골. 토트넘에서 통산 배꼭골을 채워야 되는데 두 경기째 지금 침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9구에서 그냥. 네. 오늘 새벽 2부 리그팀 스토크시티와 리그컵 대회 8강전을 했는데 손흥민 선수 후반 시작할 때 교체 투입돼서 끝까지 뛰었는데 공격 포인트 없었습니다. 후반 31분에 절묘하게 해리케인 패스 받아서 골 넣었는데 이게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요. 다시 한번 보세요. 오프사이드. 그래서 좀 분통이에요. 다만 토트넘은 3대1로 이기고 리그컵 중결승에 올랐습니다. 손흥민 선수 월요일 새벽 4시 15분 울버헴튼과 리그 맞대결이 있는데 이때는 9수 끊고 배꼭골 넣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월요일을 힘차게 배꼭골로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은지 YTN 스포츠부 기자였습니다.